교육부가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유아학비 지원을 월 2만원씩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소득층 유아에게는 추가로 월 5만원을 더 지원합니다. 학부모 비용 경감을 위해 올해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지난 25일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에 대한 학부모의 교육 보육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아학비 지원금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아학비 지원은 생애 출발선에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유아 1명당 국공립 유치원은 월 10만원,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28만원의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는 지난 2020학년도에 7년 만에 최초로 누리과정 지원금을 월 2만원 인상한 데 이어 올해도 월 2만원을 추가로 인상하면서 지원금이 3년 연속 확대된 것입니다. 이번 유아학비 지원금 인상과 원비 인상률 상한제, 학급 운영비 지원, 등원비 안정화 정책에 따라 내년 사립 유치원 학부모의 부담금은 전년 대비 경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저소득층 유아의 유치원 학비 부담은 대폭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 올해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에게는 추가로 월 15만원을 지원합니다. 지난해 월 10만원 대비 5만원이 인상된 것으로 3년 만에 단가를 대폭 올렸습니다. 지원 대상은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충족하면서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입니다. 복지TV 뉴스 이가연입니다. 전달하다Today 최정은 kingdom